아, 신선미 아나운서 지금 막 눈물이 한 번 걸 떨어졌습니다 또 흐릴 것인지 말 것인지 긴장된 순간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아, 웃어버리고 마는 신선미 아나운서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간도 큽니다, 네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7시 뉴스에 아침 프로메인에 나 같으면 아무리 왕딸 당해도 무시해버리겠다 서민 씨, 한 통 내 진수 씨도 한 통 내 좋아하는 스포츠로 갔던데 아이고 어디다 덮어 씌울라고 알았어 뭘로 낼까? 점심? 저녁? 기왕이면 오래 남는 걸로 해줘 소개팅이라든가 뭐 힌트야 힌트 그냥 힌트 소개팅?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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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는 그래도 간간히 위로해주고 말 걸어주는 사람 진수 씨 뿐이잖아 나 진수 씨랑 초재 아니었으면 방송국 나오기 정말 싫텐데 초재? 그게 뭔데? 어 그래 초재가 있었다 소개팅 해줄 사람 있다 진짜? 뭐 하는 사람이야? 우리 방송사 성우 전화번호 가르쳐줄게 전화 한번 해볼래? 다이렉트로 전화하라고? 아이고 참 우리 가문이 워낙 엄격하고 점잖은 집안이다 그 관인한 처자한테 함부로 전화하고 그러면 그거 안되는데 그 경우가 아니지 뭐해? 경우는 아니지만 예외도 있어 초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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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하기 전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? 첫째 앞치마를 한다 둘째 머리수건을 두른다 셋째 깨끗이 손을 씻는다 셋째 깨끗이 손을 씻는다 깨끗이 손 성우 씨 24기 조초재입니다 예 아 안수연 선배님이요 지금 더핑 중이신데 예 제가 메모 남겨드릴게요 예예 예 예예 거기서 쭉 직진하다가 예 우회전해서 뉴텐에서 또 우회전해가지고 아 예예 거기 카페요? 예예 7시 반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정도면 바보 아니고서 다 하죠 예 예 우리 안수연 선배님 메모 이 바보 네 잘했습니다 이 바보 이제 잘해주세요 성우 씨 24기 조초재입니다 서민야 소개팅? 아유 아유 소개팅 무슨 놈의 소개팅 뭐하는 사람이야? 니네 동기? 어우 기집애 어우 야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어떡해 어우 기집애 미쳤어 정말 바뀐 전화번호 가르쳐줬지? 안녕하세요 최진수입니다 아 가볍다 안녕하세요 최진수입니다 너무 최민수 같나? 너무 최민수 같나? 하 떨고 있냐 최진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조초재 씨 핸드폰이죠? 저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재 씨 얘기는 선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선미가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MBS에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저는 선무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전 아나운서실에 있습니다 아 그럼 지나가다가 만나뵌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해요 아유 아깝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재치있게 잘하세요 아 이 정도로 감산하시다니 민망합니다 뭐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나 할까요? 어우 정말 훌륭한 표현이세요 아 근데 좋은 핸드폰 쓰시나봐요? 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제 때 좀 잘 터지긴 한데 오늘 유난히 감이 좋나요? 아 오늘 감 좋은데요? 아 기대돼요 혹시 지금 성우실에 계십니까? 어 아니요 지금 잠깐 커피타임이라서 휴게실에 있어요 예? 아 저도 그런데 혹시 어디 어 저기 3층 휴게실에 있는데 아 저도 3층인데 어디 계세요? 어 그러세요? 어디 계시나? 찾아보세요 저 근처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계시지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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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최진수씨? 그럼 조 조재씨? 네 nectar clay 아 꿀 WHERE ن